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빨아 먹을 것 다 빨아 처먹고 이제 더 이상 빨 게 없다 싶으니까 먼저 손절을 쳐버린 그런 거지 같은 아니죠 거지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그냥 1절만 하면 될텐데 2절 3절 4절까지 하다가 결국 뇌절 해버린 친구 퉤 이 마을 거지같은 년아 원제 둘째 돌 챙기지 않았다고 20년 지기 친구가 저한테 운동화 던지고 먼저 손절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며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젠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은 친구 아니 이 거지같은 년에게 어이없게도 제가 먼저 손절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 개같은 경우인가 싶어서 글 써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쌍욕 부탁드려요 그리고 본문은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먼저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은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에요 모두가 친구이며 이하 A B C로 칭하겠습니다 먼저 친구 A 얘는 아직 미혼이고 지금 결혼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구 B 이 거지같은 년 아이가 둘 있어요 이렇게 저희 세 사람은 약 20년 전에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됐고 그렇게 다같이 친구가 됐습니다 야하튼 올해 초 B의 둘째 아이 돌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결국 돌잔치가 취소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는 B에게 축하한다는 연락을 못했어요 막말로 내 생일도 기억을 못하는 판국이 친구 둘째 아이의 돌 이런 것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건 뭐 보통 다 그러지 않나요? 거기다가 취소까지 돼버린 마당이라 더더욱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건 말이죠 절대로 제가 못된 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참고로 얘 큰애 태어났을 때 현금 20만원 줬습니다 이후 첫 애 돌잔치 때도 10만원 줬고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역시 10만원 줬습니다 거기다가 얘 만날 때마다 2만원씩 3만원씩 애 과자값 줬고요 돌잔치 장반 이벤트 포함해서 한 10만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먼저 기재한 돈들을 제외한 금액이죠 20만원은 또 큰애 운동화도 비싸고 좋은 거 이쁜 걸로 하나 사줬어요 아니 이 정도면 친구로서 진짜 잘 챙겨준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여하튼 그랬는데 B가 왜 내 새끼를 챙겨주지 않는 거야? 이러면서 엄청 서운하다는 장훈의 카톡을 단톡에 올렸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깜빡한 건 맞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근데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고 난 후에 통화를 했는데 이때 얘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한참을 모른다 더 배워야 돼 너무 모르고 멍청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된다 친구가 임신을 하면 베이비 샤워도 해준다 등등등 이런 게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친구니까 많이 섭섭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한 번 사과하고 그렇게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번에 다 같이 만났습니다 참고로 이번 모임 친구 A의 예비 신랑을 소개받는 자리로 약 1년 3개월 만에 각자 신랑까지 대동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A의 예랑을 모두 처음 보는 자리였죠 그랬는데 이 또라이 같은 B가 또 발작을 합니다 아니 막말로 우리끼리 있는 자리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뭐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야 나 그때 엄청 서운했다 지금도 서운해 그러니까 너희는 혼이 좀 나야 돼 한참을 더 뵈어야 한다고 등등등 이런 거지같은 말을 계속 진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참다참다가 제가 먼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야 그러는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냐 전날 나 엄청 힘들어했을 때 너 혼자만 연락 안 했다 그거 몰라? 하긴 걱정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했겠지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올여름 지난 14년 동안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 중 한 마리가 의료사고로 죽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진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직장도 제대로 못 나갈 정도로 삶이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 그걸 다 아는 년이 친구라는 년이 연락 한번 안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리고 6년 전 사업장 오픈했을 때 그때도 그래요 인사는 물론이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년입니다 이 년이 이 그지같은 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러이러 하지 않았냐? 라고 했더니 헐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러지네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니 개새끼보다 내 새끼가 더 소중해 진짜 새끼도 없는 니가 뭘 알아? 이러면서 그날 제가 지 둘째 선물로 가져갔던 사갔던 그 운동화를 그 사람 많은 앞에서 테이블에 탕 던져버리고 갔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이랑 개가 같다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근데 이 년은 뇌사포가 부족한 년이라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다시는 안 본 다음에 지랄지랄하고 가버렸습니다 딴은 미안해서 운동화를 사간 제가 미친년이죠 여하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특히 A와 A예랑이에게는 몇 번이고 크게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나하고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리고 인스타 등등 모든 걸 차단한 B에게 다른 친구 전화로 문자를 했어요 너랑 나 주고받은 건 축의금밖에 없다 물론 거의 대부분 내가 줬던 것들이지 그런데 이런 거 다 기브앤테이크인 거 너도 잘 알지? 거기다가 네가 먼저 손절했으니까 그동안 나한테 받아 처먹은 거 싹 다 뱉어라 이 귀지같은 년아 이렇게 말한 후에 계좌번호도 같이 보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요 문자도 씹혔어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얘 말처럼 정말로 제가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? 둘째 돌 못 챙겨주면 다들 이렇게 서운한 겁니까? 진짜 온몸에 있는 털을 다 쥐어뜯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? 말씀해주세요 댓글 1번 B한테 연락해서 말하세요 애새끼 과자값 준 거 빼고 첫째 나왔을 때 20만원 첫째 돌잔치 때 줬던 10만원 둘째 나왔을 때 10만원 돌잔치 이벤트 때 10만원 총 50만원 다시 돌려줘 이 귀지같은 년아 어? 손절을 할 거면 개서부터 똑바로 해라 내가 네 새끼 부모라도 되냐? 이렇게 말이죠 댓글 맞아요! 진짜!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받아내야 됩니다 안 받으면 결국 그녀만 좋은 걸 보는 거예요 2번 아니 그 친구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? 쓴이는 보니까 할 만큼 다 했는데 욕심이 뭐 아주 끝이 없네요 그런 만큼 이거는 진작에 쓴이가 먼저 손절을 했어야 돼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고 3번 보니까 그 친구는요 이 지구가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못 견디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빨아쳐먹으려고 저 지랄인지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도 이 정도는 돈 안 들겠다 그래도 강아지는 애교 많이 떨고 보면 볼수록 이쁘기라도 하지 이건 뭐 개똥도 아니고 아우씨 별거지같은 4번 아니 지새끼 생일을 왜 친구한테 챙겨달라고 난리요 그 진짜 이상한 여자네 미친 건가? 5번 미친년이랑 친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20년이 아니라 40년치기라도 그래 인간이 있던 식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손절했어야죠 애를 둘이나 키우는 여자가 때와 장소 구분도 못하고 특히 친구들끼리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저런 하 아니 이런 개똥아이가 다 있어 뇌절했네요 뇌절 뇌가 절단 났어 6번 보니까 딱 그거구만 애새끼로 장사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단체도 취소돼 버리고 지인들은 축의금 보내는 거 그런 거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개빡친 거죠 뭐 에이라이 그지같은 근데 아니 근데 말이야 요즘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돌단체는 가까운 친척 가족끼리 하는 시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둘째면 더더욱 말이야 이거 민폐지 민폐 아니 내 생일 챙기는 것도 바쁜데 왜 남의 새끼 생일까지 챙겨야 된다는 거요 어? 진짜 이해가 안되네 여하튼 이래서 그지같은 것들은 애를 낳으면 안됩니다 왜? 봐봐 이런 식으로 항상 그지근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주변만 피곤해요 7번 아니 나는 쓴이도 이해가 안되니 이런 거지를 어떻게 20년이나 만나온 거야 뇌를 다쳤나요? 8번 보니까 돈 안주려고 지가 먼저 손절을 친거네 내 주변에만 이런 여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더 어마어마한 미친년이 있네요 헐 충격이야 딸딸딸딸딸 꼭 다 받으세요 실은 저도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결국엔 다 받아 냈거든 알겠죠? 저런 미친년은 절대 그냥 두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꼭 다 받아내고 후기도 알려주세요 아시겠죠? 9번 에라이 별 미친 아니 지새끼가 뭐 예수인 줄 아나? 응? 다른 사람들이 다 챙기게 말이야 하... 정말 이게 그 새끼로 장사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댓글에 나왔던 사람들 있죠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은 있거나 이게 자기가 세상이 중심인 거야 막 공주가 돼야 되고 왕자가 돼야 되는 거야 관심을 못 받고 뭔가 조금이라도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있으면 그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죽여버리고 싶죠 그쵸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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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